문경세제 한양가신 우리 언제 오려고 소식이 없나 초령관은 발짝 늘렸는데 눈 감고 피면 오시려나 옴이 다 익어가면 오시려나 약돌하누 그만 찾아 돌아오세요 해태우는 문경 아가씨 해태우는 문경이 해태우는 문경이 해태우에 소쩍 배술 피우는데 야속한 일이 기별도 없네 초령관은 발짝 열렸는데 눈 감고 피면 눈 감고 피면 우시려나 옴이 다 익어가면 우시려나 옴이 다 익어가면 우시려나 애태우는 문경 아가씨 약돌하누 고맙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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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오세요 해태우는 문경 아가씨 고맙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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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